오늘 알아볼 식물은 오이풀입니다. 오이풀은 여름부터 가을에 꽃피는 야생아이고 잎에서 오이 특유의 향기가 풍기기에 오이풀이라고 불립니다. 환경에 따라 사람기 이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여름부터 붉은색의 꽃을 피웁니다. 풍성한 잎 그리고 가는 줄기 끝에 동글동글 달리는 꽃의 느낌이 정말 좋고 줄기가 가늘어 바람이 불면 바람의 방향을 따라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. 오이풀은 건조나 습의 내성이 있고 양지와 방그늘에서도 키울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야생아입니다. 너무 비옥한 땅이나 그늘에서는 웃자라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키가 큰 식물 옆에 심거나 지지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배수가 잘 되는 다소 건조한 양지에 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주로 관상용으로 식재하고 약재로 복통이나 열을 내리는데 사용하지만 전문가와 상담 후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이번 오이풀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